에이 잘 지냈어요 모두 보고 싶었어 이 돈 고잉은 언제나 너에게 고잉 고잉 바로바로 할까요 형? 응 민규 불러주세요 민규야 안 적었더라 어? 안 적었어? 선배 10만 원 중에 100만 원이 될 거야 아직까지 믿음이 안 가는데 그러면은 이번에 70만 원 걸어 차라리 여기서 확인을 하고 싶으면 1회 자리 숫자로 단위로 던져줄게 차라리 90만 5원 보내 그래 너는 똑똑해서 그런 거에 안 휘둘릴 거라고 생각해 내가 확인을 시켜줄게 내가 봤을 때는 지금 너 혹시 쿱스가 제대로 넣어놓은 거 같아 아니야 쿱스가 20만 원인데 오케이 형이 체계적으로 가면 갈수록 힘들어져 나는 그냥 애들도 체계적으로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이게 뭐야 이런 느낌이어가지고 응 너는 파이팅 해줘 너 너 너 적었잖아 난 영어 난 영어 아니 솔직히 말해 너 진짜 너 거짓말 때 표정 다 나와 지금 이 표정은 지금 또 형들이 헛걸음에서 내가 짜증나가지고 하는 나도 일단이야 아 예 적었어 하 진짜 이렇게 나한테 비협조적이면 나도 잘봤다 나도 가만히 있을 수는 없다는 거야 하하하하 하하하하 그렇다는 거야 하하하하 오늘 잘 걸렸는데 하하하하 너 나한테 확신 줄 생각이 있냐고 그냥 그것만 물어볼게 그럼 내가 그거에 대한 방안을 너한테 알려줄게 확신 줄 거야? 아 근데 이게 약간 숫자가 안 맞는다 누가 지금 거짓말 치고 있어 이거 여기서 이렇게 분열이 일어나면 안 되는데 180만 원이면 지금 두 명이 거짓말하고 있어 그니까 두 명일 수도 있고 세 명일 수도 있고 일단 두 명 이상이야 얘네도 거짓말할 수도 있는 거 같아 아 물론 그것도 그럼 맞아 나머지는 다 0원이래? 아직 확실히 물어봐야 되네 그러면은 물어봐야 되네 도겸님도 거짓말할 수 있는 거고 이 두 명은 거짓말이 절대 아니야 아 약간 에스쿱스 난 20만 원 말했어 그러니까 20만 원에 거짓말할 수도 있잖아 아 진짜 아니야 나 20만 원했어 아 저 미소 저거 스무스해 요즘 내가 봤을 때 에스쿱스도 100만 원이야 자 내가 말해줄게 나는 100만 원 줬어 뭐야 아 왜 숨기다 말하자 지금 이러면 같이 진행을 할 수 있어 이러면 진짜 이미지 덤대서 나가는 거야 형 이러면 안 되지 근데 그 와중에 한 명이 안 말하고 있어 내가 지금 100만 원 말해도 한 명이 안 말하고 있어 미안한데 말해 그러니까 마지막 최후가 되고 싶지 않아서 이제 까는 거네 이미지가 만약 좋지만은 앉아 빨리 아 잠깐만 따로 와 그러면 따로 와 따로 와 야 나 솔직히 말했는데 야 일단 얘들아 다 앉아 다 야 솔직히 말했으니까 나머지 한 명 누구냐고 그러니까 누구냐고 누군데 진짜 지금 말이야 나 부순 거 같아 나도 부순 거 같아 나 부순 거 같아 내가 봤을 때 승관이가 뒤통수 칠 거 같아 내가 봤을 때 이미 아까부터 치고 있었어 그냥 그럼 여기서 그럼 고인 이 카메라에 대고 계속 밑밥을 깔아 만약 배신을 하면 진짜 계속 까 그럼 다음 고인 스토 여기에 X 넣어주세요 X 넣어 X 넣어 X X X 제가 어려우면 돼요 X X 그러면 너는 90만 10원을 입금해 내가 그 10원으로 네가 나를 따라 오는지 안 따라 오는지 볼 거야 나 말고 다른 상대 있어 있지 근데 형이 나한테 지금 왜 한 명이라도 이 하면 이기는 건데 형은 나를 왜 한 번 더 끌어 들이려고 하는 거야 나도 나에 대한 보험이 한 명이라도 더 필요한 거지 난 그건 보험인 거야. 모두가 보험이야, 나한테는. 보험이라고만 생각하면서 나는 형한테 형이 해라인데를 시킬 수는 없잖아. 시키는 걸 해야 돼. 네가 너만이라도 날 따라오면 송관아 우리가 이긴다니까? 한 명만 따라오면 나머지가 다.. 90만 10원? 90만 10원? 한 명이라도 따라오면 내가 이겨야 돼. 그럼 남아주면 되는 거야. 그냥 너만 나 믿고 따라오면 거기에서 내가 이겨야 돼. 너만 나한테 확실하게 들어줘서 1등을 하면 그냥 너랑 나랑 애들 다 배신해도 너랑 나랑 돈 나누면 되는 거야. 오케이. 이제 내려가면 좋을 것 같아. 90만 10원? 아무도 나를 믿지 않는데 내가 이렇게 협정을 낼 이유가 있나? 잠깐만 근데 이게 봐봐. 어쨌든 호시, 나, 민규가 마이너스 300이고 어쨌든 마이너스 410만 원인데 도겸이 얼마나 줬다 했지? 20만 원. 거기서 내가 플러스십 했어. 그리고 한 명이 100만 원 적었는데 무조건 100만 원 적고 얘기 안 한 사람. 안 안 하고 있는 거야. 이거 무슨 건 아니면 최한솔이야. 한솔아 너 얼마 적었어? 0원. 너 진짜 0원이 맹세할 수 있어? 아니 근데 이거 맹세하면 재미 없잖아. 맞아. 나 맹세했는데? 너는 재미가 없는 사람이야. 나 맹세했는데? 디노야 안 적었더라고. 100만 원 안 적었잖아. 음 글쎄. 아니야 안 적었어 너는. 사실 애초에 너를 설득할 마음도 없었어. 그럴 거 같았어. 어. 나는 101원만 있어도 내가 이겨. 세 번째 이름 다 공개되잖아. 난 그 사람들 챙겨주면 돼. 알겠어. 알겠어. 이게 우리끼리 이렇게 말을 해도 모르겠다. 아니 근데 흔들리는 것도 있지만 진다는 생각을 하지 말자 우리. 라고 하고 가. 악수 치고 온다. 저기서 악수하고 오지 마요. 아 저 미소가. 곱쎄야. 납니다. 실망했어. 왜? 100만 원 단위가 아니던데? 난 100만 원. 이 계산 지금 한 명이 거짓말하고 있어. 나 의웅기 호시가 300만 원 됐어. 그리고 도경이가 이 마이너스 20을 적었어. 맞아. 그리고 원우가 플러스 10을 적었어. 그리고 한 명이 말을 안 하고 있어. 그러니까 지금 총 너한테 우리가 뺏기는 게 410만 원이야. 뭐 사실 민규 넣어보시는 말할 게 없었어. 지금 근데 한 명이 누구야. 100만 원 정도. 나도 몰라. 내가 애들을 다. 근데 그걸 누가 적었어 지금. 그래야 수지 타선이 딱 맞아. 내가 버논이 보고 60만 원이라고 했거든. 그럼 버논이가 100만 원을 넣는 건가? 그런 거 같아. 아니야 버논이는 내가 확신을 주려면 60만 원이라고 했는데. 근데 이게 이 바퀴가 절대 제가 60만 원을 넣으면 누군가가 40만 원을 넣었으면. 그러니까 그렇게 넣을 리가 없으니까 얘 버논이가 일단 안 넣었을 수도 있고 안 넣고 딴 애가 100만 원 넣었어. 오케이. 9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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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만 원을 넣어줘. 90만. 내가 몇 티 안 나게 90만 5천 원으로. 그래 90만 5천 원을 넣어줘. 널 확인 시켜줄 게 필요하니까. 1원도 끝나보자. 오케이. 승관아. 승관아. 너 100 줄 수 안 줄 수. 와. 수지 타선이 안 맞아 지금. 딱 너가 말해야 해. 너 100이야. 응? 너 120 딱. 너 딱 좋잖아. 너 지금 수 쓰는 게 다 보여. 나는 지금 아니니까 놀라는 거야. 와 연기 잘한다. 진짜. 와 연기면 대박이야. 너 그럼 진짜 연기면 대박이야. 나 지금. 너무 서운해. 진짜 아니야? 감동적으로 가면. 감동적으로 가면 지는 거지만. 아니 내가 봤을 때 승관이는 그냥 둘 다 0원 줬을 거 같은데. 그럼 너가 좋니? 그럼 버논이 내. 야 무준이. 왜. 다 0원이래. 너 눈빛이 나. 이렇게 조그만 돈 가지고 장난 안 줘. 우리가 마음을 모으기로 하려고 하는 사람의 마음까지 이제 저버리게 만들지 않았으면 좋겠어. 우리끼리. 나는 지금 잡히고 있어. 너의 마음이. 네. 사실 저는 밑에서 팀워크를. 다지고 있는 상황인데. 다지는 리더입니다. 단 한 명이라도 배신을 하면. 진짜 너네는. 인간이길 포기한 플라스틱이다. 아 그 정도까지 얘기를 했나요? 그게 나예요. 플라스틱으로 가시죠. 이미 100만 원을 쐈습니다. 진짜로요? 네. 지금 100만 원을 쐈다고. 자진해서 말을 해줬기 때문에. 90만 5만 원을 보내주시길 바래요. 90만 5만 원은 무슨 뭐야. 95만 원. 95만 원을 보내주시면. 제가 우지라고 확신을 하고. 오케이.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여름몰이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여름몰이로 파이를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적어질 수 있길 바랄게요. 야 여기 각박한 세상이야. 누가 누구 챙겨주니. 아 네. 다 믿어. 오 야 듬직한데? 아 듬직한데. 아 너무 잘해줬어요. 잘했죠? 네 너무 잘해줬어요. 계속해서 이렇게 쭉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마피아를 어떻게 했는데. 또 그런 의리라는 것에 굉장히 많이 흔들리다가도. 네네. 이 마피아의 추억을 정환 씨께서 얘기를 하는 순간. 그렇죠 그렇죠. 또 저는 그때 그 추억이. 잊혀지지가 않죠.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그때 우리가 해왔던 그 역사. 그렇죠. 그 뜨거운 열정. 이걸로 저희가 또다시 추억을 만든다면. 저희는 어떠한 콘텐츠에서도 깨질 일이 없어요. 좋은 딜이 됐습니다. 이것 또한 역사에 남기를 바랍니다. 아 아주 좋은 파트너를 만났어. 저는 그럼 백을 지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들어가. 들어가. 왔니? 잘 지냈니? 잘 해줬더라고. 저는 약속 잘 지키잖아요. 저게는 아까 전에 310만 원이 떴지만. 당신의 20만 원은. 인정이 됐어요. 그거 어떻게 확인됐나요? 저는 다 알 수 있어요. 아 네네.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도겸 씨도 같이 갈 거를 생각하고 있는데요. 몇 명인가요 총? 어 그건 제가 알려줄 필요가 없죠. 어 그런가요? 네. 저에 대한 보수는 확실히 해주시는 거예요? 당연하죠. 빈손으로 가는 일은 절대 없기 뿐만 되겠습니다. 빈 수려가 유란하니까요. 네? 아닙니다. 근데 또 호시 같은 애들이 이게 카메라에 조명 받는 거 좋아해가지고 마지막에 마지막에 3라운드 하면서 야 우리 다 마음 맞췄다? 이러면서 100만 원 마이너스. 이러면서 나오래야. 근데 이 돈 라이면 나 진짜 그렇게 할 거 같은데 나도 이거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 진짜. 이거 멤버들 간에 진짜 그게 너무 진짜 여기서 멤버 배신하잖아. 그럼 진짜 인간이길 포기한 플라스틱이야. 정환이도 멤버잖아. 지금 설정상 우리가 팀이다. 어 재밌네. 그리고 호시 형 그거에 흔들릴 필요가 없어. 형 안 들려. 아 그치? 형은 형 처음에 마음먹었던 그대로 가면 돼. 아 근데 이거 내가 이해하니까 재밌네. 솔직히 1라운드에 이해가 잘 안 됐거든요. 지금 컨텐츠 시작한 지 몇 시간. 거의 내가 봤을 때 첫 주는 나는 그냥 가만히 있을 거야. 이렇게 너무 머리 쓰는 컨텐츠 하지 맙시다. 예산 금액이 어느 정도 되십니까? 지금 계산하고. 지금 그쪽들이 저희한테 주는 돈이 다 그 예산 금액이 될 거예요. 여기에 배신자나 뭐 스파이가 없을 거 같습니까? 그걸 지금 물어보려고 했습니다. 끝나고 보시죠. 아니요. 지금 말해주시죠. 그러면 가세요. 저는 당신의 도움 필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계약을 했으니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70만 원으로 갈게요. 왜? 제 전략입니다. 70이요? 네. 저 믿으세요? 네네. 당신이 저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전 당신을 믿을 필요가 없어요. 전 당신이 저를 믿어주는 신뢰가 필요합니다. 전 믿습니다. 저 따라 없어요. 믿을 필요가 없어요. 근데 당신이 안 오는 게 저한테는 더 좋아요. 왜냐하면 파이가 덜 나눠지기 때문이죠. 음.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네요. 재미가 하고 싶어서 지금 알겠습니다. 빈손으로 가는 거 속상하잖아요. 빈 수레가 요란하니까. A씨 왔어. 돈을 안 걸렸더라고. 어? 돈을 안 걸렸더라고. 0원을 걸었더라고. 어. 사실 안 와도 돼. 계속 0원 걸어줘. 어. 그게 나나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나 가져갈 수 있는 돈이 더 커져. 왜냐면은. 내가 빈 거는 걸면은? 걸면은 너도 돈을 받아갈 수 있어. 그리고 저 앞에서 아이들이 좋은 소리 하는 거를 이건 예능이니까 다 귀담아 듣지 않아도 돼. 그런가. 어. 세상에 이상적인 건 별로 없어. 순수한 마음을 가진 거지. 그치 그치. 그러니까 내가 지금 너를 생각해서 말해주는 거야. 여기에서는 그런 생각을 안 가져도 된다. 나의 그. 내가 나의 삶에 그. 정해지는 건 나의 있으니까. 존중해. 오케이. 존경하고. 지금 얘기가 빨리 끝난 거 우리가 영혼. 쟤는. 아니야 쟤는 아닐 것 같아. 어 버논이. 간봤어. 간봤어. 영혼 소태라고. 만약에 붙으면 5만 원에 보장해준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마이너스가. 제가 마이너스가 얼마큼이든 그 마이너스를 다 채워주고 5만 원에 보장해준다고. 다 채워주고 5만 원입니다. 빈손으로 가는 것보다 5만 원이라도 가져가는 게 좋잖아요. 어 그건 맞죠. 그쵸. 사실 그 처음에는 그냥 중립을 지키는 게 맞을 것 같아서. 그쵸. 맞아요. 네.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네네. 내려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하니가 더셋, 뺄셋을 계산하고 있어. 이게 정하니가 진짜 독특한 게 뭐냐면 금액을 정해줘. 금액을 정해줘서 얘가 나를 진짜 따라오는지 금액을 계산을 내려서 확인을 해. 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건 지금 우리 놀아나고 있는 거네. 지금 여기. 슈아도 마찬가지로 간을 좀 보셨네요. 간을 봤다고? 네. 영혼 하셨잖아요. 나 영혼 안 했어. 영혼 했어요. 영혼 안 했어. 얼마 했는데요? 제가 확인 못 할 것 같아요. 나 100 했어. 진짜 다 걸고 100 했어. 진짜로요? 진짜 다 걸고. 그럼 저의 계산이 틀려지는데요. 일단 계산서, 계산식으로는 저의 사람 말고 한 사람이 100만 원을 더 넣었어요. 딱 한 사람만. 근데 그 100만 원을 넣었다는 사람이 지금 확실하게 두 명이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면 내가 이번 거를 확인할 수 있게끔 90만 500원을 넣어. 이 500원이 보이면 내가 넣으라고 확신을 할게. 그러니까 일단 90만 500원을 한번 볼게. 오케이. 잠시만 오디오 체크 전체적으로 아 네 좋아요. 승관이. 승관아. 승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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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핸드폰은 하지 말자. 인간적으로. 핸드폰. 갑자기 승관이 좀 불러봐. 승관이 딱 보니까 승관이한테. 와아. 야 방송에는 핸드폰 하지 맙시다. 알았어 알았어. 너 진짜 그냥 플라스틱 되는 거다. 승관아 너 믿어달라며. 너 지금 저기랑 소통하고 있어. 너 믿어 거기야. 야. 봐봐. 믿어달라고 해놓고 그렇게 행동하는 거. 내가 만약에 지금 배신자라면 지금 정한이 형이 대놓고 어? 나를 불렀는데 그걸 민규 형이 봤어. 그럼 민규 형이 나한테 승관이 정한이 형 부른다. 하고 내가 정한이 형 봤는데 정한이 형이 거기서 대놓고 나한테 이렇게 한다고? 지금 이상하게 노린 걸 수도 있어. 그래. 정한이 형 카톡 가. 그렇게는 안 되지. 아 왜왜왜왜왜. 이러면은 우리 어떻게 할 수 있도록 해요? 가 가 가. 막장으로 가. 너 진짜 인간이길 포기했구나. 아 진짜 야 야. 못 간다고. 난 갈 수 있어. 난 갈 수 있어. 내용 삭제하지 마. 나 안 해 안 해. 요즘 거구마긴 하다. 야 이거 지운 거 같은데. 잠시만요. 얘다 얘다. 나 진짜. 나한테 가. 정한이 형 검색했을 때 다 연기였어. 아니야 형 형 형. 백 프로야. 너무 혼란스럽게 하지 말고. 아니 얘가 나 믿어달라고 했는데 지금 믿음을 안 주잖아. 지금 우리 이런 상황 만드는 게 정한이 형과 바라는 거야. 그래. 그래 그렇다니까 내가 아까 말하는 게 계속 그거잖아. 아주 뭐 그거를 잘 하더만. 샘을 좀 잘 했더만. 아. 당연하지. 너 10만 원 가지 같더라. 어. 어. 정확해. 빠삭해. 빠삭하게 전할 수 있는 멤버가 누가 있을까. 그러게. 한 명이 있다는 것 자체가 파국이거든. 그치. 스파이를 가려내는 게 일단 나의 지금 주 목적이긴 해. 그래 그래. 일단은 뭐 그렇게 하고 다음에 또 좋은 시간 가져보자고. 뭐 많이 보러 봐 한번. 그래 그래. 힘드네요. 됐어. 준희는 영원을 했어요. 음. 아니네요. 했어요. 확실해요. 확실한데 준희는 일단 1차 때 저를 도와주지 않았기 때문에 나중에 3차 때 가도 베네핏은 조금 적어질 겁니다. 음. 뭐 절 도와줄 수 있어요. 처음부터 절 믿어준 것보다는 어. 조금 적을 거고요. 네. 음. 그리고 저는 안 와도 됩니다. 왜냐면 이미 저는 형성된 그룹들이 있기 때문에 어. 굳이 저는 설득할 필요도 없고 어. 그냥. 마음대로 해주시면 됩니다. 네 수고하세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아 정한 씨 내려오셨어요. 윤정아 너가 진짜 우리 팀 다 분열하게 만들겠어. 예능으로 봐 얘들아 예능으로. 본인이 제일 진지하면서. 정한이 입장에서 재밌어. 왜냐면 아까 거기서 야 동공이 흔들리고. 야 야 야 야. 와 야 야 승관. 아 그게 아니라 진짜. 야 야 야 야 야. 약간 근데 이미 지웠을 수도 있겠지만 문자를 확인을 안 하더라고요. 승관이 동공이 흔들리고. 네 뭐 재밌게 보고 봤습니다. 네. 음악이 나와요.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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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은. 아까보다 깎인 거잖아요. 마지막에 5원 뭐야. 야 15원 누구냐. 장난치 않았어 이거. 아 근데 여기서는 확실하게 넘어갈 사람이고 확실히 우리 지키는 사람이 있어. 이 수자를 보면. 야 플러스 생각보다 많이 한 거 같아. 그러니까. 플러스라도 또 조용히 갔잖아. 어. 알겠습니다. 전 들어가겠습니다. 야 근데 지금 이제 끝났어 이제. 저희 올라가면 얘기를 할 건데. 정리를 깔끔하게 하자 이제. 깔끔하게 하자. 분배가 사람이 많으면 안 된다 생각이 들어. 이목통위는 다 0이고. 다섯 명이서 해결하는 거야 지금 우리는. 다섯만 줄 알지. 다섯만 줄 알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마이너 390 얼마잖아. 우리가 플러스 490 얼마를 해야 되는 거지. 딱 100을 만들어야 되거든. 그러면 다섯 명만 있으면 돼. 오케이 오케이. 이해 됐어. 내가 955,515원 플러스를 시킬게. 자 그다음에. 100만 원을 할 사람 4명이 있어야 돼. 내가 100할게. 나도 100할게. 나도. 잠깐만. 잠깐만. 혹시 모르니까. 아니면 이. 이거 믿음직스러워지 못한다면. 조금 더 순수해 보이는 사람이. 조금 더 순수한 친구들이. 아 난 믿음직스러워지 못하네. 그 말이 아니야 오즈야. 근데 만약에 다섯 명 중에서 한 명 사기 치면. 그럼 더 크게 되잖아. 아니야 아니야. 이거는 그런 생각 없어 진짜. 처음에 플러스한 거 솔직하게 깠으니까. 내가 100만 원 플러스 할게. 그래 그래. 나도 100 플러스 할게. 자. 이거 확인 제대로 했다. 누구야. 누구누구야. 기본 디에잇 원우지. 도겸이 이거 왜 확인하는 거지? 아니 확인은 해야지. 나 진짜. 오늘은 진짜 안 할 거야 진짜. 이게 진짜야? 어 나 진짜로. 내가 볼 때 최고의 그림은. 우리가 정환이 형을 이기는 게 최고의 재밌는 그림. 아 재밌는 그림도 다 좋은데. 우리끼리 약속한 걸 지키자고. 근데 버논이 처음에는 그게 안 깠었잖아. 난 버논이 진짜 웃으려고. 그래서 내 생각엔 함이 형을 더 플러스 배를 더 쓰는 거야. 아니 근데 이게 한 사람이 어차피 배신 때릴 거면 그걸 쓰고 말고 필요가 없어. 일단 뭐 웃으면서 봅시다. 알겠습니다. 그러게 해. 버논아 니 거 알지? 의자에 앉았다. 의자에 앉았다. 아 고민한다. 아 왜 이렇게 늦게 나와. 이렇게 늦게 나와. 2. 야 버논아. 야 버논아. 논. 야 맹구야. 야 버논아 고민 너무 오래한다. 버논아. 버논아 넌 의리 지켰어? 아 지켰지. 진짜 오늘 약간 좀 숨막히긴 하네. 짜릿하다 진짜. 아 뭔데 떨리는 거야. 나 떨려. 쉬운 거거든. 우리 그냥 방금 약속한 대로 적으면 그 8만 원이야. 그러면 되는데. 근데 왜 이게. 100 딱 쓰는 거 얼마나 멋있는 거야. 근데 나는 진짜 플러스인가 봐. 고민인데. 애플러스야. 근데 또 진짜 또 착한 게 솔직한 거야. 아니 그냥 흔들리는 마음까지 말해줘서 고마워. 흔들리는 플라스틱 속에서 쿱스 향이 느껴진 거야. 아 그렇지. 마지막 이거 이거 플라스틱 가면은 쿱스 형 하나만 주세요. 이러면서 이제 3, 5병 주고. 너무 좀 심했다. 좀 심하게 해놨어. 미안해. 야 이거 진짜 어려운데? 잠깐만 지금 몇 명 썼지? 그걸 왜 궁금해하지? 쓴 사람들의 믿음을 보고 싶어서. 오케이. 마지막이잖아. 5초 준다 5초. 나 지금 위에서 뭐 듣고 하는 줄 알아? 계산할게요. 다 스파이래. 도겸아. 아니야. 나 그래서. 내가 어떻게. 형 왜 이래. 도겸이 형. 나 믿어. 진짜? 나 믿어. 도겸아 너 이용당한 거야. 처음부터 배제되고. 근데 진짜 다 스파이면 진짜 대박인 거 알지? 나 진짜 믿는다. 다 스파이면 그냥 도겸이만 돈 내는 거야? 진짜 예능이라면 그게 진짜 재밌을 수도 있겠다. 어디 갔었어? 야 눈빛 돌지 마 너네. 너네 지금 인간에게 포기하려고 했어 지금. 호시야. 눈빛. 눈빛 돌지 마. 눈빛 돌지 마. 호시야. 맞지 빨리 나오는 거. 그걸 왜 강조하지? 여기서 내가 봤을 때는 오늘의 마무리인 리더야. 형이 디테일을 살짝 갖고 있잖아. 형이 거기서 배신을 때리냐 아니면 제대로 가느냐. 100이 나오냐. 형이 마지막에 가. 높을 숫자 나와서 정하냐 둘이 형이랑 반댕하냐 이거야. 내가 봤을 때. 우리의 그걸 보여줄 건지 배신을 보여줄 건지 형이 결정해. 이미 툭 던졌어. 그냥 이제 나는 형은 내가 형을 믿어. 슈아 형 나 형 믿어. 흔들리지 마. 진짜 믿는다. 슈아. 아니 나 믿어. 왜 못 믿어. 도겸이 형. 우리 믿을게. 진짜 형 이게 형이 진짜 키포인트. 난 솔직히 나머지 지금 이 분위기는 믿거든. 근데 내가 생각해서 형의 조건이 지금 너무 혼란스러울 것 같아서 내가 걱정하는 거야. 나와서도 거기에 플러스 90 얼마든 마이너스 100이 딱 둘 중 하나 선택하라고 하면 흔들릴 것 같은데. 아니 형 마지막까지 솔직히 나도 흔들리지. 난 200 줬어. 근데 약간 버논이 말이 좀 흔들리대. 진짜 예능은 뭘까. 멋있게 예능이 안 돼 이걸. 그냥 진짜 냄새 나게 내는 거 냄새 나게 진짜. 그리고 나는 예능 다 필요 없어. 뭐 8만 원이든 뭐 얼마든 솔직히 그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예능이 중요한 거지. 이 예능이 중요한 거지. 깔끔하게 아니야. 진짜 예능 뭘까 보다. 진짜 내가 뭘까를 생각하고. 그거를. 나는 사람일까 플라스틱일까. 자기답게 해. 예능 한순가야. 나는 너 평생이야. 내 말을 들어봐. 뭐 잘못했구나. 내가 방금 들어갔다 왔잖아. 마지막까지 힘들려고. 괜찮아. 썼어? 내가. 마이너스 100이 썼어. 마이너스 100이 썼어. 오케이. 그러면 하면 더 부자. 내가 플러스할게. 오케이. 아 그래 말해줘서 고마워. 말해줘서 고마워. 아니야 아니야 잘했어 잘했어 잘했어. 아니 난 그게 재밌을 거 같아가지고 그렇게 적었어. 좋아 이렇게. 이게 솔직한 거야 이게. 1차도 100이 슈얼 흠이 있어. 우리 이해해. 알겠습니다. 약간 지금 쿱스웅 푸기한 느낌인데? 아니야 지금 고민하고 있잖아. 고작 돈의 멤버를 버린다? 리더가? 그럼 이미지 진짜. 그냥 이거야 이거야. 저 컨셉 착구미러기야. 에스쿱스야. 일어나. 에스쿱스. 리더 아니야 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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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우지가 이 빌드업이 진짜 장난 아니다. 아 근데 걱정돼서 그래 쿱스 형이. 걱정돼서 그래. 이거 마저도 빌드업이야. 가정이야. 저 문자 한번 주세요. 이거 돌이킬 수 없는데. 야 근데. 야 그 자리 정환이 형 말고 우지 앉아도 재미있겠다. 보누아. 너의 눈빛이 약간 안 믿긴다. 안 믿겨. 두고 보자고. 확신에 찬 눈빛이야. 아니 나 진짜 나는 존중해.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해서 예능을 만들어서 자기가 주인공 되고 싶으면. 주인공이 안 된다니까. 주인공이 안 된다는데. 그렇게 됐을 때 손가락질을 하지 말자. 손가락질 할 걸? 나 할 거야. 나 콧구멍 찌를 거야. 콧구멍. 콧구멍 찌를 거래. 만약에 그걸 당하고 싶지 않다? 그럼 고백을 해야지. 이것마저 우리 팀의 의리인 거야. 손가락질하지 말자. 이 모습 손가락질 말고 주먹질. 우리 처음 만드셨을 때 반지 받았을 때. 또 왜 그래. 샤이닝 다이아몬드. 그걸 왜 정한 일 빼놓고 하냐고 자꾸. 지금 설정상. 근데 우리가 딱 한 번만. 딱! 한 번만. 근데 지금 그 대사가 그래. 예신즈한테는 딱 매치되는 거잖아. 눈 한 번만 딱 감으면. 어휴 힘들진 않아? 어 괜찮아. 재밌네 너네 반응들이. 마지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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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흔들어 얘들아. 아휴 잘 놀다 갑니다. 그래 그래 다음에 또 보자. 갔다 올게. 에스쿱스 참 리더. 난 내가 살아가면서 진짜 유일하게. 솔직하게 다 말할 수 있는 멤버들. 96년도부터 2021년도까지 살아보면서. 참 남는 게 너희밖에 없더라고. 그럼 소신발언 좋아요. 2021년. 신축년 새해. 부터 일어난. 거래 사건. 카메라 각도 바뀌어야 돼요. 저희는 그 사건의 진실을 조금 더. 들여다보기로 했습니다. 왼쪽으로 왼쪽. 왼쪽 카메라. 그때. 윤모 씨는. 멤버들에게. 자꾸만 달콤한 유혹을 하면서. 자꾸만 달콤한 유혹을 하면서. 자꾸만 달콤한. 라임 버릇은. 못 때네. 고잉 세븐틴 팀은. 결국. 팀에. 분열을. 원했던 것일까요? 가봐. 내려다 보자. 에스쿱스야. 형. 멤버들에게 저거 같지? 진짜 난 믿어. 믿자. 우리가 믿어야 돼. 나 지금 8만원 벌겠다 이러는 게 아니야. 나 돈 많아. 그래. 얼마 있네. 좀 당겨줘라. 정한이 형도 고생했고 멤버들을 설득하느라.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냐고 그래. 본인도 우리를 지금 분열시키고 있다는 걸 알 텐데. 아니 마음은 안 아파 보니. 마음이 안 아파 보니. 너무 재밌어 보이더라고. 그 형 되게 유심해한다. 오케이 주사위 던졌다. 끝났다. 끝났다. 끝. 믿습니다. 우리 다 믿습니다. 우리 다 믿어야 돼요. 딱 플러스 100 딱 나오면 되는 거잖아. 그치? 진짜 제발. 악하게 들어온 돈은 악하게 빠져나간다. 그건 돈이 아니야. 돈은 돌고 돌지만 사람은 그 사람은 돌고 돌. 유식한 척하게 얘기하고 싶지만 안 해도 돼. 유식한 척하게 얘기하고 싶지만. 난 유식해 보이고 싶은 욕심이 없어. 나는 금액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나는 사실 4만 원을 비웠어. 왜냐하면 96만 원 우리 팔맛이 나눠서 4만 원을 전혀 가져갈 수 있거든. 그래서 그냥 다 같이 가져가는 그림으로 만들어서 그렇게 잘랐어. 그냥 4만 원. 96만 원 딱 나오면 진짜 멋있는 거네. 진짜 멋있는 거네. 근데 여기서 196만 원. 누구야. 아니 100만 원 누구라고 해. 주먹질을 맞아 못해. 100만 대 맞는다 진짜. 아니면 진짜 이상하게 막 542만 원. 542만 원? 너무 기대된다. 근데 진짜 예능을 생각했다면 그것도 나쁘지 않겠다. 솔직히 지금 뭐가 나와도 재밌을 것 같긴 해 솔직히. 야 왜 이렇게 떨리냐? 진짜 이놈들아. 라고 소리치는 승관아. 라고 나를 타이르는 우주야. 그냥 궁금하다 그냥 궁금하다. 아 정환이 형. 응. 고생했어. 응 고생했다. 1라운드. 나를 믿어주는 사람이었어. 보자. 아니 믿어줬어. 야 이거 왜 이렇게 긴장되냐. 맞죠 민기 맞죠? 정직했어. 다음. 디노 빵원. 오케이. 디노. 어 의리. 어 의심. 오케이. 난 밝혔어. 난 밝혔어. 나 맞지? 어 맞네 승관이 영어 맞네. 끝까지 예능했네 승관이. 버너. 어 나 버너님 의심했는데. 나 의심했어. 나도 약간 의심했어. 어. 나 20만원 맞죠? 정확해. 귀여워 근데 20만원 이것도. 정환이가 시켜 산 거잖아. 어. 호시 매들었어. 맞아. 호시 맞아. 어 줌 빵원. 원우. 원우 형은? 10만원. 명홍. 좋아. 조슈아. 딱 맞네. 잘 말하나. 나였어. 이러면 딱 맞아. 2라운드. 와 2라운드였어. 야 이게. 야 잠깐만 2라운드 이거 비교하면서 많이 있다. 10만 5원. 10만 5원. 10만 5원. 민규 나한테 90만. 나 90만원 찍지 않아? 10만인가 봐. 어쨌든 형은 없어. 결과는 똑같았으니까. 90만 10원. 와우. 승관이도 넘어갔네. 승관이 나한테 솔직하게 얘기해줬어. 승관이 나한테 솔직하게 얘기해줬어. 진호 솔직하게 얘기해줬어. 갑자기 50만원이었어? 뺏었어 뺏었네. 잘했다 근데 잘했다. 그래야 하고 싶어가지고. 아 진호는 완전 헌신이. 어 에스쿱스도 솔직하게 얘기했고. 그치. 우지도 솔직하게 얘기했고. 우진을 왜 보냈어? 그냥. 아 그래? 그냥 보내본 거야? 호진은 깔끔하게 계속 100만원 줬네? 아하하하. 불권 줘. 어 플러스 30. 도겸이도 솔직하게 얘기했고. 자 D 경화. 제대로 얘기했고. 원원 60만원. 얘기했었어 얘기했었어. 어. 오 500원 귀여운데? 야 진짜 충실이다 충실이야. 껌 사 먹으라고 해. 야 껌도 요즘 500원 안에 해. 야 껌 사 먹으라는 거야? 와 원우가 100만원 잘했네. 원우는 처음부터 와서 말했어. 준희 잘했네. 잘했다 잘했다 잘했다. 어 오케이. 자. 오오! 야 같이 가. 야수! 야 우리 믿었잖아 우리 진짜 형도 잡을래? 아 그래 그래 TV는 보이게 TV는 보이게 우리의 목표 가격은 96만 원이야 96만 원이야? 형한테 4만 원 줄 거야 형도 한 거야 어 알아 알아 가자 제발 제발 멋있다 아 너무 뿌듯해 너무 뿌듯해 아름다워 야 근데 내가 보기에는 이런 적은 애가 진짜 똑똑한 애야 누가 적었어? 왜? 아 너무 좋다 아 다행히 인간에게 포기한 사람은 없군요 무라쓰지가 안 됐네 정환이 형이 가져가는 거 4만 원 거의 4만 원 돈 가져가는 거 3만 원 4만 1원 아 너무 아름답지 않나? 너무 아름다워 결국엔 제일 좋은 그림이 나왔네 아 너무 좋아 비록 정환이 형은 우리보다 조금 못 벌긴 했겠지만 괜찮아 나 진짜 다 나눠주려고 했었어 위에서 정말 뿌듯한 결과물이다 하 돈이에요? 아 아 아 아 야 야 어디야 어디야 난 아니야 쟤만 했어 쟤 뺄까? 형 야야야 빼고 야 빼고 야야 우리 뭐하는 짓이야 지금 자 자 자 자 모두 다 행복한 너무 좋아 진짜 비록 한 명이 없었지만 오늘 비록 오늘 한 명이 없었지만 정환이가 사정상 참석을 했네요 했네요 누가 끝났어 왜 마지막까지 연영을 생각했을까 결국엔 윤정환이 졌네요 그렇죠 오늘 처음으로 고잉 스무 팀 중에 심리전으로 윤정환이 졌습니다 윤정환을 이겼습니다 역시 사람 똘똘 뭉치면 뭐든지 할 수 있다라는 우리 팀은 우리 팀은 우선이 이겼어요 자 그런 얘기가 있죠 뭉치면 산다 그렇죠 붙어지면 죽는다 뭐 이거 이거 뭐 어떻게 끝내야 되죠? 저희가 구호 한 번 외치면서 끝날까요? 마음이 묶히면서 산다 백만 원 약간 오랜만에 고잉 스무 팀 이런 거 하니깐 창피하다 약간 가자 가자 고생하셨습니다 자 자 자 슬레이트 칠게요 잠시만요 아 너무 뿌듯한데? 아 슬레이트 치기 전에 예전에 한 번 나눌게요 아 좋았어요 그 1호는 1호는 DC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아 예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이 땅 아 고생하셨어요 아 어쨌든 우리가 이렇게 모여가지고 좋은 결과가 나왔던 게 너무 뿌듯해 여러분 다 끝났나요 이제?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하나 둘 셋 오케이 3라운드 아 범흥이야 진짜 똑똑해 범흥이 똑똑한 거야 왜 똑똑한 거야? 어쨌든 마이너스 1원 되는 게 그렇지 더 좋으니까 2,990 진짜 100만 원 100만 원 안 넣으면 되니까 마이너스 1원을 이렇게 장치 걸어놓는 거지 왜 어떡해 왜 어떡해 사실 내 의도를 뭐 얘기해줘? 내 의도를 얘기해줘 그러니까 돈을 우리 팀으로 가져온 돈은 하나도 없어 나는 돈을 보험을 둔 거네 어 보험을 둔 거지 도움을 줬다는 되게 악덕인데? 이쪽에 딱 그 팀으로 한 거지 그래서 오래 걸렸네 얘 약간 약간 반 플러스인데? 버스 안에서 고잉 이불 속에서 고잉 고잉은 언제나 너에게 고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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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개